오늘 왔는데 스파크 태광 스파크 안에서 이렇게 뭐지? 이게 야간 시장 같은 거 열었어요 뭐 이것저것 팝니다 닭갈비도 팔고 뭐 음식도 팔고 이거 파네요 떡볶이도 팔고 군고구마도 팔고 막 하네 비어있는데도 있습니다 푸드트럭도 있네 푸드트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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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구는 참 다이나믹합니다 다이나믹 대구 답큐 Eh 파크 definit 더 꼬이 냄새 추이기네요 닭꼬치 박꼬치 자,봐로 구입할 수 있을까? 여기로 와라 좀 가자 핫도그 입고 씨앗포또 핫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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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강정 닭강정 닭꼬치가 많네 닭꼬치 인생은 닭꼬치지 닭꼬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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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 붕어빵 이걸로 끝났다 크리스마스이브의 동성노는 개오주입니다 사람도 개많고 술집도 난리났고 오 지금 사나 개많습니다 개많네요 런투류 술먹는데 런투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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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발의 맛은 어때요? 닭발의 맛 경기 너가 난리 내가 낳 신나 유명한 런투류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